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전 목포시 국회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했습니다. 박지원 전 의원은 목포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야권에서 비문인사로 활동했지만 정권의 핵심인 국정원장에 내정돼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지난 2000년 6.15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주역이자 대북정책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해결에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.